유재석 아저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유재석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유재석 아저씨는 늙으니까 제가 재밌는 개그 많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유재석 아저씨 옛날 별명이 메뚜기라면서요. 저는 염소인데 제가 이 염소 댄스 보여줄까요? 메뚜기 춤이 아니라. 아니 이거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아기니까 귀여운데 커서도 막 이러면 좀. 여러분 개그맨이 꿈이니까 염소춤도 개발하고 여러가지 춤을 많이 개발해서. 이 다음에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아 재밌네요 그죠? 자 비행기 뭡니까? 저요! 왜 비행기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름 말해줄게요. 이름이 써니거든요. 비행기 이름이 써니. 그리고 제 꿈이에요.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석은 비행기 누가 처음 만드는 사람인지 알아요? 네, 라이트 형제예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 겨우 12초만 날아요. 12초만 난데요. 처음에 실험할 때 조금만 날랐다 해서. 현석아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고 맨날 비행기 그림만 집에서 그려요. 그래서 디자인도 맨날 다르게 해보고 최종적으로 선항공 빨간 비행기를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석은 비행기를 만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이탈리아요. 오? 이탈리아는 왜요? 이탈리아 가는 거 만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요. 정말 사람들이 빨간 비행기 만들까? 잠깐만. 현석아. 현석아. 현석은. 정확하게 누굴 보고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현석아. 현석아 선항공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그 연료를 뭘로 가지고 뭘 연료로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 연료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아니요. 기름이랑 전기요. 그리고 태양열. 그래서 이제 선항공이다? 자기 항공사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몇 명 타는 비행기 만들고 싶어요? 34명이에요. 34명? 왜 34명이에요? 왜 34명이에요? 제가요. 34명 타는 비행기를 저는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요. 만들려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왜 가는지. 34명이 왜 태워야 되는지. 저는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궁금증이죠. 저는요. 이탈리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꽃 있는데 툴리꽃 있는 데도 많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꽃이 많은데 왜 이탈리아? 선선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라는 곳이 왠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근데요. 저는요. 어떤 나라 가봤냐면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필리핀이랑 미국? 까진 못 가봤고. 그 정도예요. 미국까지는 못 가봤다. 필리핀 세 번 갔는데요. 필리핀 세 번 갔는데요. 필리핀 세 번. 차근차근 자기 같은 꿈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저는요. 언제 필리핀 에어업을 타고 갔는데요. 필리핀 에어가 좋진 않아요. 근데요. 저는요. 자 이제 그만해요. 현수군 나이에 이렇게 아주 거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현수군 파이팅. 네. 아이야. 그래요. 이번에는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자 군대 가기. 군대? 군체질이에요. 군체질이에요. 군체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얘기해 보세요 왜 군대를. 저희 아빠가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피곤하다 하시고 점심에도 피곤하다 하시고 저녁에도 피곤하시다는데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일.